안녕하세요 티모토스입니다 제규어 XE 차량 입구되었구요 에코파워팩을 장착을 했습니다 기존 블랙박스 그대로 쓰시고 에코파워팩만 새로 장착을 했구요 에코파워팩은 30분 충전으로 30시간 블랙박스 구동이 가능한 인산철 보조배터리구요 2000에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규어 배터리하고 바로 옆에 붙었기 때문에 배선을 최대한 짧게 해서 효율을 높였구요 지금 트렁크 공간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앞에 프로비아 블랙박스가 조인이 되어있는 상태고 지금 작업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상 티모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